네, 윤현경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 자리는 적일까요? 네, 여기서 하면 되는 거.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울산 너무 좋네요. 울산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코로나 전에 왔었고, 그럼 몇 년째예요, 정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울산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고, 진주에서 저는 왔거든요. 아침에 8시 30분에 출발했어요. 일어나서 나름 꽃단장하고 8시 30분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교통이 좀 원활해서 제 시간이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울산 너무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알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저희 아멘 사업을 열심히 리더님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죠? 오는 길에 비도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이 또 추워지는 것 같고, 가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일인으로서 저는 계속 가을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일요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산책을 했어요. 바디키 하시죠? 네, 바디키 우리 키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날이 너무 추운 거야. 코끝이 시리고 손이 완전 꽁꽁 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가면서 가을이야, 가을이. 저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아메이 주제는요, 워라벨이에요. 아메이 워라블. 몇 년 전에 우리 워라벨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그죠? 네, 워라벨이라는 것은 뭔가 일과 삶이 좀 분리가 된,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대가 지불이 되고 그래서 삶과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워라벨이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워라벨이라는 게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거는 일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삶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계속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그냥 생활처럼, 생활을 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뭔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책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워라벨이었어요. 뭔가 내 삶은 따로, 아메이는 따로. 그래서 아메이가 뭔가 좋긴 좋은데 내 몸에 맞지 않은 옷 같을 때가 정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메이 속에서 정말 또 많은 어떤 경험들과 보상과 인정과 이런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이 저에게는 일이 정말 생활 같고 생활이 일이 같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재미있게 정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가 또 처음이라서 제 스토리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2009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2010년 정도부터 이런 미팅에 조금 공식적으로 조인이 이렇게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메이를 모르는 분에게 들었어요. 아파트에 그냥 모르는 언니, 모르는 언니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죠.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신 분은 스폰서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으시고 누구에게 알릴까 하면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파트 뭐 이렇게 놀이터나 주차장에서 보이는 지윤이 엄마, 제가 지윤이 엄마거든요. 지윤이 엄마를 찜하신 것 같아. 명단에 넣으신 것 같아. 몇 톤인지 모르지만 그 지윤이 엄마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스폰서님이랑. 그런데 스폰서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 아기가 몇 살이에요? 어느 유치원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사이가 아는 사이가 됐죠. 아기들을 어떤 이 뭐라 공감대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는 아파트에 아는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언니가 막 바쁜 것 같아요. 뭔가 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잘 모르지만 그러면 비싸지 않으면 뭐 물건은 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약 좀 쓰고 오메가3도 좀 먹고 생필품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하는 소비자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아메이 하는 언니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는 언니가 좋아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제 눈에는 호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지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원만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호감이 생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었죠. 언니 그 아메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윤이 엄마 내가 가르쳐 줄게. 집에 가 있으래요. 제가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아까 만났던 복장과 다르게 정장을 입고 제 집을 30분 뒤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했냐면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업 설명을. 그런데 제가 물었잖아요.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업 설명을 단디 들었어요. 정말 잘 들었거든요. 스폰서님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을 딱 듣고 제가 언니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설명했던 그 자료하고 이거 다 저에게 주고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자료는 안 주는데요. 그러면서 책하고 엄원을 주시면서 이거 한번 읽고 듣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놔뒀을까요? 들었어요. 스폰서님 가자마자 읽고 듣고 진짜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스폰서님 또 갖고 오면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듣고 끝났으면 저에게 아멘 사업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스폰서님이 그다음부터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9시 반에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띵동해 나가보면 스폰서님. 그다음날에도 오라고 안 했는데 또 띵동 하면 스토커처럼 매일매일 저를 팔로우 해주셨어요. 새 책과 새 어문과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주시는 거는 듣고 읽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날은 스폰서님이 이런 미팅을 가는 시간이었나 봐요. 모두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면 뭘 하셨냐면 전화를 해서 지훈이 엄마 베란다에 나와서 밖을 내려보래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기를 들고 밖을 내다봐요. 그럼 스폰서님이 이렇게 또 차려있고 밑에서 손을 흔들어요. 자기 어디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네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들으면서 저 언니 왜 저래?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어때요 어린이 스폰서님이 어떠셨어요? 정말 저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잘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어문을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또 너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메이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 너 진짜 웃긴다. 무슨 아메이 그러면서 그만두가 아니라 책 읽는 거 나한테 줘봐. 그래서 제가 줬어요 남편한테 자 이러면서 주니까 저희 남편이 또 출퇴근하면서 어문을 들으시고 회사에 가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둘이서 어떻게 됐겠어요. 뚜껑이 좀 날아갈라 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메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스타트가 되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사진을 작게 넣으라고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작게 넣어줄게 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애 두 명 키우면서 주말되면 놀러 다니는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조그만 학원을 동네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그 전에 뜻한 바가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로 남으려고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남편이 박사과정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시간 강사에 결혼을 하고 애들이 태어나고 제가 또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고 가난한 신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에서 조금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학원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럴 점에 저희에게 아메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을 되었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2012년부터 첫 리더십 여행을 갑니다. 브루나이 공화국이라고 들어놔봤나 그렇죠. 저도 아메이에서 리더십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리더십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 꼬맹이 아이들이 지금 커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치앙마에 갔을 때 저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10여 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 저희가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크로아티아는 또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작년을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자 2010년도에 제가 아메일 사업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야무지게 들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스포서님이 야무지게 설명해 주셨고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냐면 제 삶의 현실 점검이 되었어요. 처음 저는 현실 점검이 되고 100세 시대를 스포서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제 삶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스포서님이 말한 대로 제 남편은 직장 나가고 저는 자영업이잖아요. 학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는 둘 다 노동소득이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수입을 못 버는 상황이 되면 혼자의 수입으로 살아야 되겠네. 혹시 둘 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집에 소득원이 없는 거네. 그냥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산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물줄기는 많으면 좋다. 수입, 월급, 월급 두 사람의 월급 이것뿐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어도 좋겠죠. 뭔가 주식이 있어서 배당소득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에 폭이 늦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아메 사업을 들으면서 그런 점검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연세 드시는 부모님은 계셨지 나도 그렇게 연세가 나이가 들어갈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메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와 나의 80대가 온단 말이야? 나의 100세가 온단 말이야? 나도 나이가 들어가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 그러려면 내가 나이 들어서 끊어죽지 않으려면 젊어서 일을 할 때 돈을 막 벌어서 저축을 해놓던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따박따박 나오는 뭔가 수입원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해마다 여행을 다니고 처음에 그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내 것 같지 않았어요. 내 것 같지 않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엄언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메 사업 설명 들으면 유튜브의 변화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 당시는 2009년이니까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저는 뭐 조금 하고 있었냐면 컴퓨터를 켜서 옥션이나 친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옥션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물건은 옷 같은 거 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배달시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아 진짜 스폰서님이 말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카트를 끌고 마트를 갈 일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설명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메이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회원을 만들어서 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이렇게 매출이네. 이 매출이 되겠네. 말이 되는 이야기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더 깊게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2010년에서 지금 2013년, 13년이 뿅 지나가 있는 시점에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정말 변화해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발달될 것이고 이런 어떤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디 우리가 미팅에서 따로 현실 점검을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정년 너무 짧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뭔가 점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워낙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자산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책만 좀 읽어도 그냥 유튜브 강의 몇 개만 들어도 노동소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식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저희 친정이 제가 1남 5녀 중에 막내거든요. 6번이요. 그냥 쉽게 번호를 붙이면 저는 6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언니 오빠 형부 올케 언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은 연세가 어떨 것 같아요? 꽤 꽤 열무해요. 그래서 저희 일본 형부 언니는 어머 은퇴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언니가 한 번씩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본대요. 제 이름을. 그럼 제 강의가 나온대요. 드림빙.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메이사업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유튜브에 너 나오더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쳐봐. 제가 막 이러거든요. 왜 하지마.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언니가 한 번씩 쳐볼 수 있어. 심심하면. 그런데 2번 언니도 형부도 은퇴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 가요. 농협 근무하셨는데 전무로 퇴직하셨거든요. 지금 뭐 하시냐면 손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녀가 해가 갈수록 큰다. 조금 있으면 할머니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뭐하고 사냐라는 거죠. 3번 형부 언니 형부도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은퇴하신 지 한 3, 4년 됐어요. 형부가 은퇴한 지 그렇게 됐고 언니도 이제 올여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라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노후 준비 경제적인 것들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냐라는 거죠. 도대체 뭐 하면서 30년 40년의 시간을 보내냐라는 거죠. 저희 오빠도 공무원이시거든요. 이제 올해 12월 31일 자로 은퇴한대요. 그러면 뭐하냐라는 거죠. 뭐하냐라는 거죠. 나이 많아봐야 60이잖아요. 너무 젊어요. 요즘 60은 60같지 않죠. 요즘 50도 과거에 한 30대 정도는 좀 심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신체적인 것도 너무 젊어요. 네 그런데 뭐하냐라는 거죠. 저희 이제 제가 6번이니까 5번. 5번도 형부가 금융권에 계시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은퇴한대요. 금융권은 좀 은퇴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또 뭐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13년 전에 제가 저의 어떤 은퇴후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와 정말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누구나 정말 내 사업이 아닌 인상은 뭔가 하는 일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안 봐도 저는 저절로 그런 점검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12년부터 저희가 리더십을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거기가 발리인지 세부인지 보라카인지 사진을 봐도 모르겠어요. 삽보루를 몇 번 갔다 왔고 저기 어디죠? 저 사막 있는데 두바이를 두 번 갔는지 세 번 갔는지도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보상까지 아메이는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3월달에 리더십 삽보루 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에는 푸꼬가 아닙니까? 삽보루도 이제 3월달로 저희가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몇 달 안 남았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4학년이라 했잖아요. 우리 3월달에 삽보루 가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못 간대요. 자기들이 못 간대. 자기들이. 왜 못 가냐니까 큰 애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임용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3월달에 가르치러 가야 된대요. 작은 애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자기는 배우러 가야 된대요. 3월달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못 따라가겠대요. 삽보루를.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 공짜 여행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야 우리 어떡하지. 저희 남편과 둘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자. 저희 시어머니도 연세가 85세? 하여튼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정정하세요. 그런데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한 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시라도 조금 건강하실 때 모시고 가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제가 어머니가 가실라 하겠나. 날도 춥고 뭔가 몸도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랬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년 3월달에 약속 있나? 약속 있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무슨 약속 있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메에서 삽보루 여행 보내주는데 엄마 약속 없으면 같이 갈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거기를 나를 데리고 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단숨에 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의외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녀와서 저희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장은 안 되나?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메 사업 시작할 때 저 혼자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명절날 나는 더 이상 찌짐을 꿇지 않겠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기차게 스포전의 꿈작을 하면 명절날 떠나기, 명절날 떠나기, 계속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나 그런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니까 꿈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몇 해 전부터 설날은 또 이제 가족들도 찾아뵙고 해야 되니까 또 시댁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추석 나는 난 절대 안 갈 거야. 라는 결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몇 년 전부터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딸내미랑 이렇게 차코 프라어를 갔다 왔거든요. 아들은 또 시험 준비한다고 자기는 다음에 혼자 갈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뛰잖아요. 아메이는 정말 장거리 마라톤이기도 하지만 또 1년에 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어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려나갈 때 조금 뭔가 내 뜻대로 불리지 않고 뭔가 장애물이 있다 싶으면 내년 추석에 어디 가지 저는 그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롯이 계획하고 예약하고 제가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시간들이 좋아요.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예 딴 생각을 하는 거지. 내년에 어디 가지? 내년에 누구랑 가지? 가서 뭐 하지? 또 그와 관련된 영상물 같은 걸 보고 하면 장애물은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또 뛰어넘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져서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녀온 올해죠. 9월달이죠. 9월달에 다녀온 프라하를 리더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달에 다녀온 프라하를 한편에 온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너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나 내 외롭던 진단 진단은 환하게 비춰주던 빛살이 뜨는 곳 조금 안경 너의 하얀 소리에 나는 고소처럼 영원을 비약으로 빛들여 larga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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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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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그쵸 2층의 주택인 이런 어떤 형태의 카페 거리나 이런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동네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와 이런 집 하나 갖고 싶었는데 다 임대야 1층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다 얼어붙었다라는 거지 워낙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영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또 수입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금이나 적금 적금 예금할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하고 싶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적금 예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내 원금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단으로는 뭔가 나의 노후 한 30년 40년 정도 순위기 없는 시간들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성격의 수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이다 자녀에게 상속되는 소득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이다 수입의 한계가 없이 무한적으로 나오는 소득이다 이런 소득이 있다면 우리 한번 관심 가지고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메이사업이 이런 성격의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메이사업에 대해서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기존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영업이나 직장인이나 무슨 알바나 이런 어떤 소득들이 우리가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되는 양동이 소득에 비교 된다면 이 아메이사업의 소득은 우물에서 집에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자산 성격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메이사업이 자산 성격의 소득이 되는가 요즘에 왼쪽과 같은 이런 앱 휴대폰에 몇 개 안 깔려 있는 분 거의 없으시죠 저도 휴대폰에 보면 빛나는 엄청 많이 없어서 네플릭스도 없고 나머지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뭔가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써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출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고 있고 요즘에 mc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뭐 사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뭐 플랫폼의 정말 전성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플랫폼들이 돈이 되는 걸 알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다 과거에 아메이를 접했던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 그거 뭐 치약이나 뭐 비타민 같은 거 파는 거 아니야 나는 못 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메이가 지금은 그런 아메이가 아니죠 그죠 싹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누가 플랫폼이냐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메이라는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나는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아메이 제품을 쓸 사람 아메이를 통한 서비스를 받을 사람 뭔가 건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제품이 필요하거나 뭔가 추가 수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나의 회원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플랫폼은 그들이 돈을 버는 일이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물건을 일고 지고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플랫폼의 중심에 서면서 나로부터의 회원들을 만들어가서 내 회원의 어떤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생필품을 소비하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소비하는 일에 많이 비유가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필품을 마트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더라도 일반 마트에서는 포인트로만 돌려줘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내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필요한 생필품을 쓰게 되면 한 현금으로 많은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써보니까 좋아서 만약에 내가 마트를 이용해서 소비를 해보니까 좋아서 한 5명 정도에게 알려서 함께 그냥 일반 마트를 공동구매해서 이용했다고 치더라도 일반 마트에서는 내가 산 제품에 대한 포인트 아까 300포인트하고 다를 바 없는 그냥 나의 포인트만 나에게 정립을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에서는 내가 써본 경험을 나누고 좋아서 나와 함께 아메이 마트를 쓸 사람을 한 5명 정도에게 이 정보를 알려서 함께 쓰게 되면 그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합산까지 내 매출에 다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만 쓰면 아까 만 원이었지만 한 5명 정도와 함께 아메이 마트를 쓰게 되면 한 7, 8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고 이 돈을 내가 안 쓰고 1년을 모았다고 치면 그 돈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비교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 그냥 마트를 가는 것보다 아메이 마트에서 쓰고 나처럼 함께 쓰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쇼핑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이 나지만 아메이에서는 이 소비가 나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나의 수입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물도 마시고 유산균도 먹고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많은 생필품을 쓰고 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이 생필품들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정 소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쓰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생필품을 내가 쓰는 생필품에 대한 그런 어떤 소득을 가져가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쓸 제품을 우리가 다른 마트에서 쓰면서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는 나의 소비를 나의 매출로 가져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쓰는 소비도 나의 매출로 가져오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품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매달 매달 신제품들이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올 11월 달에도 또 많은 신제품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스켈프 스캔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뭔가 내 신체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하나의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이제 제시가 되죠 그렇죠 특히 탈모 인구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우리 탈모에 관한 이런 전체적인 솔루션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어 스켈프 스캐너 가지고 소비자들이나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두피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해드리고 또 새로 나온 신제품 헤어 이펙트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드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 쉽죠 안에 유효성분이 너무 잘 들어 있잖아요 자연 유래 32가지 식물성 허브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모발의 어떤 탈락수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헤어라인 쪽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모발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고농춥 앰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 정말 저도 잘 애용하고 있고 소비자도 이 제품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전동 칫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대만족 저는 전동 칫솔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처음 써봤는데 처음에 너무 간지럽더라고 너무 간지러워서 양치하는 애들하고 간지러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일요일 하루 처음에 딱 하고 아침에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이 전동 칫솔을 딱 처음 쓰고 그래서 또 저희 아들한테 달려가서 전동 칫솔 들고 가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기능이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딱 듣고 있더니 진짜 감동이야 엄마가 방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딱 이렇게 앉더니 저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서 바로 쓰고 본인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품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 또는 노화로 인해서 구강 건강이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그러죠 저도 치과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뭘 강조하냐면 치실 치관 칫솔을 반드시 써라 그리고 잇몸 마사지를 꼭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잇몸 마사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잇몸에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잇몸이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동 칫솔에 보면 잇몸 마사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혀 걸리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너무 하고 나면 정말 스케일링을 받은 느낌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숨 가지 않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동 칫솔 들고 다니면서 저는 설명해 드리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기능 눌러봐라 칫솔 만져봐라 진동 느껴봐라 하면서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또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신제품이 나왔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또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엔자인 바이옴은 또 어떻습니까 유산균과 효소의 결합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또 소화 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르신도 소화가 잘 안된다 또는 또 잘 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권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 엔자인 바이옴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뭐가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역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효소의 활성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역가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은 이영애 씨가 광고하는 효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팔린대요 그런데 뭐 들어가 있는 식무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 역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거는 탄수화물 소화를 시키는 아밀라제입니까 아밀라제에 대한 활성도 역가가 60만 역가예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역가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역가 수치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타제의 활성도에 대한 역가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8500 유닛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타사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우리 거의 반 정도 한 60% 정도밖에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뛰어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프로틴 쿠키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죠? 드셔보셨죠? 그렇죠? 저 나름 바디킬을 하는데 바디킬을 하는데 얘를 먹어보니까 하나를 탁 뜯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먹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틴이자라 하면서 뜯어가지고 한 봉지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 봉지에 단백질 11g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고 맛도 좋아서 아마 건강한 간식을 원하는 성인이든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하의 매출을 모아서 캐시백을 돌려받는 건데 그럼 그 캐시백은 어디서 오느냐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고 또 시대가 발달이 되면서 물건을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유통업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죠 또 한편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아메이는 이들과 다른 유통을 70년 전에 선택을 했죠 아메이라는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고 이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직거래로 내가 유통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누군가 중간에서 유통과 광고를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일반 유통에서 들어가는 유통과 광고비를 그렇게 유통과 광고를 하는 abo들에게 그 비용을 주겠다라고 아메이는 마케팅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로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중간에 아메이가 정립을 해놓은 전체 매출의 35%라는 광고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abo들이 각자가 광고와 유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 돈을 나누어서 돌려받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돈 아니다 물건값을 비싸게 해서 받는 돈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팔아서 남겨먹는 돈 아니다 기존에 아메이가 책정해놓은 광고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정당하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메이는 그러면 혼자서도 이익이고 다섯 명과 함께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어서 써보는 것이 이 일의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그냥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생필품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것들 브랜드 체인지 나 혼자만 하더라도 아메이는 포인트로 따져서 20만 점이 넘게 되면 한 만 원 정도부터 캐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20만 점을 해서 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아보고 그 정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한 3명 정도한테 제대로 알려서 이들이 20만 점을 해서 이들도 만 원 정도 캐시백을 돌려받게 하고 하면 아메이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매출은 다 내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매출까지 합하면 내 매출은 120만 점이 넘어서 9%가 적용이 되고 나는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 원 정도 받았던 이분들도 아 나도 한 2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으로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그 정도 추가 수익을 받게 도와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각자 한 3명 정도한테 알려서 120만 점 이상이 되게 하면 나 이하의 매출은 400만 원이 넘고 400만 원이 넘으면 15%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그들 각자에게 해당되는 광고 유통비가 다 돌아가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는 한 100만 원 이상이 된다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려던 이분들이 또 본인들의 주변 사람들을 알리고 그분도 그분이 알린 사람들을 함께 도우면서 400만 점 이상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나 이하 매출은 또 천만 점을 넘겠죠 그죠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1차 보너스 21%가 적용이 되고 그들 각자의 노력에 대한 캐시백이 들어가고 나에게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아메이는 이렇게 나 이하의 천만 점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 일에 처음과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만 점을 만들어보고 내가 알렸던 분들이 천만 점이 되어서 나처럼 매달 매달 천만 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이 일의 어떤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3분 정도가 천만 매출이 일어나서 그들도 뭔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 연말 보너스 그리고 여행 보상까지 받게 되는 사람들을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돕게 되면 파운드스 에메랄드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은 파운드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굉장한 자산 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명 정도를 함께 여행 가고 연봉 한 5천 정도 받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정말 경제 자유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가고 싶은 핀이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핀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원부터 해서 월천까지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좀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그죠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회복 달력성이라는 책이에요 한 10년 전에 출판이 되어서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105살 만큼의 두꺼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시면서 과거에 이렇게 출판을 했던 회복 달력성이라는 이 책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말 그대로 회복해서 달력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주환 교수님은 뭘 전공하신 분이냐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복 달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라는 결론을 이제 얻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 달력성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 달력성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읽기 좋지만 최근에 나온 내면 소통이라는 책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간 책인 거죠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요즘에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강의도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회복 달력성인가 우리가 모든 일의 성공은 성공은 실패를 반드시 거쳐야 성공을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대요 정말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는 보니까 뭔가 그런 거 없이 잘만 나가던데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던데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대요 내가 보기에만 그렇지 그도 그의 삶에서 뭔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원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제 한 90% 정도는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도전하다가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추락을 한대요 추락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쉽게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10% 정도는 이렇게 가다가 그런 장애인물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다시 바닥을 한 번 치고 탄성을 가지고 더 크게 성공하더라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뭔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들이더라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회복 달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또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왔을 때 뭔가 내가 이런 뭐죠?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 달력성을 기르기 위한 요소의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리더님들에게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자기 조절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이게 있어야 회복 달력성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조절 능력은 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성과나 그 어떤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준의 IQ를 기준으로 했대요 그래서 IQ가 몇 이상인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 사람들은 뭔가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이론이 지배적이었대요 근데 많은 어떤 학자들이 그 이론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Q가 80인 사람과 130인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IQ가 110만 넘어가면 110만 넘어가면 그 이상인 사람들은 어떤 업무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다 실제로 노벨의학상이나 노벨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IQ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월등히 IQ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집단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뭔가 업무성과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또 연구를 했더니 하워드 카두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론이론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IQ 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각각 크게 8가지 정도의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발달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업무성과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지능이라든지 시각 공간 지능이라든지 언어 지능이라든지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이런 것들이 6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이해 지능이에요 개인 내 지능이 이게 자기 이해 지능이거든요 그리고 대인 지능 대인 관계 능력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볼 때 나는 이 중에서 뭐가 좀 뛰어날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좀 뛰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뛰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래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지능이 뛰어나겠죠 신체 운동 지능 그런데 반드시 이 지능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이해 지능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이 들어가야 그래야 손흥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축구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만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조기 축구 회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신체 운동 지능만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무슨 외과의사 어떤 학자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 뭔가가 뛰어난 거와 그리고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 지능도 뛰어나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 지능은 내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이 책에서는 지능의 지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성공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자기 이해 지능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도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가 결과를 만들고 이래서 좋은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이 지능이 바탕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가 보니까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뇌를 그런데 아픔 전두엽 척두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두엽에 보면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전전두피질 맨 앞쪽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한 사람들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이해 지능, 대인 지능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뭔가 객관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척두엽에 보면 편두체라는 게 있거든요 편두체라는 게 있어요 편두체 편두체가 발달을 하면 이거는 감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감성이 아니라 두려움과 화가 많은 거죠 화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해 지능이나 대인 지능이 뛰어나려면 두려움이 많고 화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두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야 된대요 전전두피질을 그래야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타인을 객관화시키고 그들을 뭔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장의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인내심을 기르세요 이게 아니라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키세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뇌는 정해진 거 아니야 정해진 게 아니래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뇌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은 어떤 뇌신경혜로가 발달이 된대요 생긴대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면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애로 변화시켜라 나의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라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라 당연히 이런 것들과 함께 진짜 중요한 게 감사하기가 나와요 감사하기 내가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을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전전두피질이 발달을 한대요 원래 없었던 나의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길러진다고요? 인성이 길러지고 메타인지가 길러지면서 모든 분야에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규칙적인 운동이래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까 편도체라고 했죠 그렇죠? 두려움과 부정의 감정이 많은 이 편도체가 발달을 한대요 근데 운동을 계속 내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한 전전두피질이 발달을 한다거든요 그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움직여라 집에 있지 말고 움직여라 집에 있더라도 뭐라도 해라 25센트 라이드 위에 올라가라 이게 나의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키고 나의 어떤 긍정성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회복 달력성이 높은 사람이 된다가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텐코아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책을 읽고 내가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우리가 아멜사업을 하면서 뭔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물론 네토록의 성장도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나도 스스로 우리가 계속 이 속에서 이런 좋은 커뮤니티에서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없던 전전두피질의 새로운 신경혜로망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죠 그렇죠? 많이 용기도 생기고 또 많이 긍정적으로도 되었고 또 인내심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메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탱크화만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지스템 속에서 하라는 것만 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리더님들 정말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거 꿈꾸는 거 도전하셔서 함께 멋진 다이아몬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